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다이어트로 진짜 죽기 살기로 오지게 살 빼고 얼굴도 엄청나게 예뻐졌는데 아니 이거 왜 이래 현실은 개 시궁창이야 원제 살 빼고 예뻐졌는데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냥 외모 때문에 정신병이 온 20대 초반 여자의 하소연 글입니다 본문은 편의상 음슴채 쓸게요 저는 10대 때 꾸미는 거에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꾸미고 살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재수를 거치면서는 거의 비만 수준까지 살이 진짜 미친듯이 푹푹 짜버렸죠 뭐 비록 키가 큰 편이긴 해도 그걸 감안해도 그래요 여자 몸무게 90kg 가까이 나갔으니까 말 다 했죠 뭐 여하튼 대학 들어오면서 살을 뺐고 꾸미기 시작했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했고 20kg 넘게 뺀 뒤에 외모를 꾸미니까요 와 진짜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너무 예뻐 특히 이성들한테 인기 폭발이었죠 참고로 제 생애 첫 알바가 패스트푸드점 알바였는데 여기에 정말 잘생긴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거의 뭐 대굴대굴 굴러다니던 시절이었죠 초똥땡이 그래서 속으로만 좋아하고 그냥 대면대면 지냈는데 하루는 단체 회식 때 용기를 내가지고 처음으로 말을 걸어봤거든요 헐 근데 얘가 아예 대놓고 저를 경멸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막 썩은 시궁창 바라보는 느낌이야 당연히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는 말 한마디 못 붙여봤죠 그런 뒤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살을 뺐어요 그러다 1학기 중간쯤에 물론 이때도 살을 많이 빼긴 했는데 아직 덜 빠졌을 때였어요 하루는 미팅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는 내 나름 살 많이 빠졌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현실은 시궁창인 거지 호감이 생긴 남자한테 카톡을 했는데 그냥 씹더라고 두 번째 상처였어요 그런데 뭐 다시 시간이 흘러가지고 2학기가 되고 살이 완전히 다 빠지니까 이제는 뭐 어딜 가도 이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야 진짜 이쁘다 이뻐 이러면서 툭 하면 야 너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냐? 이러고 너는 살면서 남자한테 차여 본 적 없지? 이런 소리도 하고 야 미팅에 너 같은 애 나오면 무조건 연락이 갔을 텐데 너 같은 애한테 왜 아직도 남친이 없냐?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분 좋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난 지금 이쁘지만 더 이뻐져야 해 이런 강박증 같은 게 생기면서 계속 외모에 집착을 하고 점점 그러다가 이젠 심각한 수준까지 오게 됐어요 분명히 처음 꾸미기 시작했을 땐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동네 마트 갈 때도 화장 안 하고 나가면 마치 막 옷을 깨홀딱 발가벗은 그런 것처럼 되게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한 시간씩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화장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 있을 때 간혹 얼굴 이쁘다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야 왜 칭찬을 안 하는 거야 나 오늘 못생겼나? 혹시 화장이 이상했나? 아이씨 어제 라면 먹지 말걸? 등등등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종일 기분이 괴지 같아요 거기 꽂혀가지고 또 그냥 평소 아무 관심이 없는 남자라 해도 괜히 내가 저놈 한번 꼬셔볼까? 어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넘어오면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서 꼬시고 그런 뒤에 나중에 연락 오는 거 다 씹어버리고 또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그지 같다는 거 나도 잘 아는데 동성 친구도 외모를 보고 즉 가려서 사귀게 돼요 안 꾸미는 거 자유인 걸 알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아니 쟤는 왜 안 꾸며 친해지기 싫어 그지 같네? 이런 생각 정말 수도 없이 압니다 미친 거 같아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으러 가도 조금만 이상하게 나오면 그냥 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싶고 또 화장이 이상하게 됐다고 싶은 날엔 사람도 아예 안 만나고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해버리고 안 나가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래요 화장품 엄청 오지게 많이 샀는데 콧볼 줄어들이는데 캔슬러 펜슬이 효과있다 해가지고 샀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튼 이런 외모 집착 그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혹시 저 같은 경험을 가진 분 있으면 조언 꼭 해주세요 여전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내가 뭔가 꽉 차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슴이 텅 비어가고 머리도 멍청해지는 기분이 자꾸 들거든요 사람이 그냥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다른 상황이지만 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태생부터 부자랑 갑자기 졸부된 사람의 심리가 딱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헐 대작글 나는 살로 따지면 아직도 졸부가 못됐는데 언제 살 뺄까 아니 살을 빼도 걱정인 게 물려받은 기본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뺄 의욕도 안 생겨요 와 댓글봐 미친 사람들 진짜 못돼 처먹었다 이게 조언이냐 2번 내가 봤을 때 쓴이는 그냥 뚱뚱하고 못생겼다가 살을 빼면서 조금 평범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뻐진 건 맞으니까 사람들이 인사 칠회로 이쁘다 이쁘다 해준 건데 뽕이 오지게 찼나봐요 님 그렇게 안 예뻐요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저기요 쓴이 진짜 이쁜 애들은 말이죠 님처럼 한 시간씩이나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생얼도 이뻐 즉 쓴이는 본인이 생각해도 안 이쁘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쁘다는 말에 집착을 하는 거 예민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때려치우고 얼른 자존감부터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존감을 채워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뭘로 채울지 어떻게 알아 4번 외모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외부 피드백에 너무 심각하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느낌이 들고요 아니 이제 건강한 몸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합니까 밝고 건강한 20대를 즐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화장하지 말고 그냥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운동하면서 땀 쫙쫙 흘리면 기분도 많이 상쾌해지고 외모 집착도 저절로 좀 내려놓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드델글 얘는 운동할 때도 렌즈 끼고 화장할 것 같은데요 사실 나도 그래 얼굴에 땀이 나면 기분 너무 거지 같고 그래 근데 이게 진짜 포기가 안 돼요 포기를 하든 다시 태어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되잖아 얘도 그럴 거야 2번 심한 애들은 거기다 본인 얼굴 찍을 때 애초에 어플 필터까지 끼워 사진을 찍고 그도 모자라 나중에 뽀샵질도 해요 근데 말이지 그렇게 해도 딱히 이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다는 거야 운동을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닌 건지 맨날 보면 똑같은 몸매로 살도 안 빠져 있어 그냥 게으른 열등감이죠 5번 팩트 하나만 이야기해 줄까 지금 네가 쓴 글이 이 자체가 네가 이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고 왜 진짜 이쁜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거든 외모가 어느 정도 나아졌으니까 이제 내면도 좀 올바르고 예쁘게 가꿀 때가 되었다 이거요 외모든 정신이든 좋은 쪽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6번 아니 몸무게 90에서 30키로를 빼도 60키로인데 너를 20키로 뺐다면서요 근데 이쁘다고? 9번 뭐 쓴이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라 이 말이지 10번 못난이라 생각하고 산 세월이 벌써 20년 1, 2년 살 빼고 이쁘다 소리 들으니까 엄청난 건 줄 알고 거지같은 잡박과 착각이 시작되는 거죠 남의 칭찬 한마디에 자꾸 잡박하고 그러지 맙시다 거울을 보세요 진실은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11번 지금은 그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테니까 뭐 그래요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20대 시절은 말이죠 아무것도 안 꾸며도 피부에서 빛이 나는 정말 탱글탱글 젤리 같은 참 이쁜 식이라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화장하지 않아도 이쁠 나이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싱그럽고 이쁘다 이겁니다 화장은요 화면 할수록 짙어지고 또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나이만 더 들어 보여요 그냥 살짝 포인트만 줘도 정말 이쁠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얼굴 이쁘면 좋죠 또 이쁜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얼굴도 이쁜데다가 심성도 고운 사람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이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그냥 있어도 이쁘다 그렇죠 그냥 있어도 이쁠라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의 한 줄 만약에 그는 SNS부터 끊어라 그럼 치유가 될 것이다 뭐라고 해야 되나 해야겠다